이번에는 아이소 익스트림을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아이소 익스트림 안드로이드용인 아이소 비어를 먼저 다운로드 한 상태에서 아이소 익스트림 전원을 켭니다. 아이소 익스트림 전원이 켜졌습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보시면 와이파이가 현재 지금 오프 상태입니다. 와이파이를 동작시켜야 됩니다. 이쪽 버튼을 위에 버튼을 잠깐 한 번만 눌러주면 S버튼을 누르면 파란색이 바뀌고요. 계속 와이파이 설정에서 온에서 와이파이가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온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가서 아이소 비어를 동작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이소 비어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커넥트 와이파이 연결됐다고 지금 표시가 나왔네요. 보시면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으면 이쪽 보면 와이파이가 연결됐다고 불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이소 엑스트림을 넣고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메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돌아오는 전이고요. 보시면 지금 동영상을 찍게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찍히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제 적색으로 바뀌어서 다시 보고 싶으면 동영상 찍기 중지 그리고 이쪽에 요 메뉴는 뭔가 볼까요? 아 이거는 지금 모션 픽처 동영상하고 스틸 픽처 정지상태의 사진을 찍기는데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동영상인데 사진 찍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화면도 이제 카메라 기능처럼 한 컷씩 찍게 되는 겁니다. 다른 메뉴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찍고 멈추는 그 두 가지 기능 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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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